1라운드 1라운드 아! 왼손! 아! 예! 지금은 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이트! 본인들이 쓰려고 하는 방향 그리고 또한 10차론들 이름으로 사격이 1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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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선수, 김도윤 선수, 캣을 모으는 거 아파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바디킥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도윤 선수가 심판 적응 1치 반정 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조만 부터 펀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킥 찾으면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장현지 들어가면서 장현지 선수의 왼손이 박보영 선수를 한번 그리고 끌려 내려옵니다 박보영 선수가 지금 다리를 하나 걸어 넘어트리면서 공격이 모두 좀 약한 선수인데 공격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하이포즈에서 압박은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왼쪽 팔과 조일 수도 있고 지금 계속 오른손을 두들길 수도 있습니다 1라운드가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나이트! 장현지 장현지가 계속해서 골계를 움직이고요 지금은 펀치 공격, 연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오른손에 이어서 그 앞선 왼손 박보영 선수는 또 이제 케이지 쪽으로 펄스를 몰으면서 안 밀리려고 하면서 앞뻑어 치고요 자 타공격 힘을 좀 내고 있는 박보영 선수 자 이제 여기서 뽑아내려면 조금 뽑아내야 됩니다 자 일단 계속 오른손을 번갈아가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30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 진짜 좋았습니다 박보영 지금 진짜 좋았습니다 커뮤니션 좋았습니다 장현지 마지막 1라운드 3대0 심판 전환일치 판정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현지 선수가 승기를 거뒀습니다 3대0 심판 전환일치 판정승이 나왔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강지원과 정철현 앞뒤 스탠드 들어오다가 하나 맞았어요 돌려 세우면서 자 펀치 공격 라이트! 어 채원 원투 들어옵니다 정철현 자 묵직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돌증으로 들어오고 있는 정철현 선수입니다 네 정철현 선수 휘쩍고 들어가면 펀치 다시 연태 공격 오 라이트 들어갔어요 다시 왼손 정철현 자 왼손 같은 경우는 자 정철현 선수가 아니라 이제 전환쪽에 걸리긴 했었는데 그 타격거리 안에 계속 강전으로 갖추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왼손 자 페이크 모션 이후에 크게 오우! 들어가다가 살짝 휘청거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몰고 있는 정철현 선수입니다 자 원투! 오우! 버티고 오우! 오우! 다운이에요! 다운이에요! 자 지금 계속해야죠 자 파운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경기! 그대로 승리가 됐습니다 강지원 선수의 AFC 2연승이 결정됩니다 1라운드 1라운드 자 처음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압박을 네 오 지금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투 처중하고 그다음에 두려차기 네 끝까지 견받던 네 자 안차주 자 킥으로 일단 반격을 해주고 있고요 벗겨서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안타전 들어옵니다 자 하이킹 다시 안타전 아 왼손을 돌려줍니다 네 오우! 바꿔친다 네 자 무릎이 좀 구부러졌던 자 왼손 크게 한 번 쥐고 있습니다 권기섭 올려칩니다 연태복이 완전 중 오우! 올려칩니다 어퍼컨 올려줬죠 네 다 쉐킹 맞습니다 빨리 들어옵니다 벗겨서 지금도 펀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이트 한 번 반격을 쫓겄었어요 네 자 흘려내고 다시 반격의 주먹 네 네 권기섭이 좀 어떻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KD에 몰려있어요 네 지금 가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곧이라도 떨어보고 있는 패시미어퍼 날려봤었는데 네 다 많이 지쳤어요 안차주가 많이 지쳤습니다 권기섭은 지금 이런 배 경기를 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더 들어갑니다 권기섭 니킹 여섯 니킹 자 계속 머리를 올려보겠죠 안차주의 임장에서는 잘 올려놨거든요 블리치 오오 베스트임블로 훈들립니다 막싶이 붙이고 있습니다 네 올려치면서 어퍼컷 다시 어퍼컷 들어옵니다 두 번의 어퍼컷이 고칩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업체만 명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3대0 정원인 집판점 승님이잖아요 맞습니다. 권기섭 혼수의 승리입니다. 권수 혼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1라운드. 인싸인 킥 사샤. 자 아드킥. 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 사샤. want. 자 이제 몰고 있습니다. 오오오 지금 움직입니다. 아 지금은 사샤 연타공격 좋았습니다. 아 안재영 선수가 지금 약간 데미지가 있는데요. 자 바로칩니다. 연탈공격. 안재영 바디킥. 자 물론 나옵니다. 사샤. 자 안재영이 기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끌고 내려오는데요. 자 다시 왼손. 자 여기서 계속 지금 밀면서 맙척시키면서 왼쪽 단위 빼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샤샤입니다 자 당체를 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형 정신이 좀 잘 살아있죠 오 지금 바드킹 좋았습니다 안재 여러분 만들면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속적으로 화이팅 들고 있는 샤샤 나이트 도움보다 마니킹 다시 나이트 10초 남았습니다 닉 공격 샤샤 자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3대0 승리가 나왔습니다 샤샤 선수의 심판 전원일치 승리였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서진수와 장원준 3대0 승리가 나왔습니다 왼손을 날려봤고요 자 왼손 더블 화이트 자 일단 장치가 끼어있는 상황 결국 내려옵니다 아 이번엔 완전히 잡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장원준 선수의 오른쪽 팔이 올라와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라운드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바꿔서 있다니까 타격이 떨어졌다 그렇죠 자 10초 안쪽에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왼쪽 다리가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빠진 상태예요 아 지금 하나 바위 하나 들어갔는데요 들어왔죠 오우 네 레플릭 오우 아 지금 지지가 안될 것 같은데요 네 매티컬팀이 일단 체크를 하고 있고요 1라운드 마지막에 아 결국 이렇게 격기가 승리가 됩니다 발목 구상이 나온 거든요 예 선진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라운드 시작됩니다 2라운드 시작됩니다 검정색 트렁크 일독이야 흰색 트렁크의 사사키 선수입니다 아이스 고우 지금 여기서 퍼치 들어가서 눈치에 눈치에다가 여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후미야 사사키는 여유 있게 들어가고 있고요 오우 지금 빠른 국민격 들어옵니다 시키 2점 떨어소 지금 데미지가 있어요 사사키 밀려 갑니다 자 이도기업 라이트 어 들어왔죠 자 승기를 잡으면 이도기업 어 아 지금 왼쪽 들어갑니다 배수다일 퍼치곡으로 이도기업 자 자 케이지 몰인 사사키 이번에도 라이트 어트 다운이에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1라운드 케이어 1라운드 시작됩니다 무제한급 타이틀전 오우 네 오우 라이트 오버핸드 라이트가 하나 들어옵니다 네 라이트 왼손 아 지금은 라이트까지 이상수 자 키캐치 이후의 공격 오우 따라 두고서 라이트 오우 아 바디킥 레모스 오우 라이트 오우 위험해요 이상수 오우 지금 흔들려 있습니다 계속 맞고 있습니다 자 이상수 위기 계속 흔들려는 레모스 선수입니다 자 가드를 바짝 올려야죠 이상수 자 바디 라이트 어퍼컨 다시는 이킥 레모스 자 콤비네이션 계속 맞고 있습니다 자 시간 이제 약 1분은 남았구요 네 아 이상수가 좀 버텨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상수가 좀 많이 흔들려요 또 하나 허용합니다 아 이번에 오로선 좀 센죠 네 아 뒷걸음질 쓰고 있는 이상수인데요 아 지금도 하나 맞았어요 자 들어옵니다 자 콤보레모스 다시 한번 개수대를 옮겨 이번에 복부로 내려옵니다 방역의 펀치를 몇 개부터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방적으로 지금 수비가 되면 안되거든요 이상수 가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로우킥 자 재임이 계속 들어오네요 다시 라이트 이상수 손님이 지금 왼쪽 옆구리 왼쪽 흐뻑지에는 자 2라운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아 지금은 3라운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무제한급 챔피언에 등록합니다 저의 이동헌 대표님과 걸그룹 플레이기잉 구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